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크가 못 들으시네.. 빨아가냐구요? 아닙니다.. 빨아가지는 않구요.. 아 여기 한 명 온다.. 아 거의 락가위 가야 되는데 깜빡깜빡 합니다 제가 지금 산옥을 제대로 많이 안해봐 가지고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냥 싸워? 싸워 변태네 진짜.. 발밑에 있네.. 진짜 변태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 몰라.. 그냥 이렇게.. 탄이 없네.. 꿀좀 보내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앗 죄송합니다. 아 앗 노파츠 엠폰은 안되겠어요. 노파츠 엠폰은 제가 안되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요? 도대체 몇 명이요? 아 카우파리다스 함부로 깝칠 수도 없고. 아 카우파리다스 함부로 내oung이 두 대 아니 이거를 뒤에서 치세요? 진짜 기분... 이건 저기요? 양각이요? 양각이 너무 많아... 양각이 너무 많아... 양각이 너무 많아... 양각이 너무 많아... 아니 가고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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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음패! 오우 씨 깜짝이야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땡겨냐 렉 걸리는 거 봐 그 와중에 한 명 더 왔죠? 아 나 또 이러다 뒤질 거 같은데 아 스크스토 바꾸다가 뒤질 거 같은데 생각 잘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랬하 여기 가즈아 여기서 몇 키를 한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보급? 아니 보급! 보이스를 켜놓고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저격런주. 빠져나가죠. 저격런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킬입니다. 여기가 산옥은 진짜 인원 적을때가 빡센데. 아니 인원 적을때가 아니고 원은 작은데 인원 많을때가. 총소리 한번만 들면 주변에서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제일 무서운데. 루인즈에 지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루인즈에서 계속 총소리 들리는데. 주황색 그립 너무 잘 보이는데. 주황색 너무 눈에 띄는데. 하프그립 최대의 단점. 풀존보를 하기 힘들다. 대부분 정상 스타일. 와우. 우리의 기mat자. 자리 chamber. 이곳에 차원이랑, 이곳에서만 집중에서 총소리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정상. 기는 10명. 일단, 루인즈 쪽에서 계속 총소리 들리고. 다음 자기장 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센터네. 연구맛이 별로 없습니다. 산옥은 얼마 안 남았을 때 전보가 좋은 것 같아요. 건물말고 풀전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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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없으면 되거든.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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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보드가 아예 없네. 증수를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지. 산옥은 꾸임물들이 많아요.